Q.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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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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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안녕? 오프닝은 소원이지. 2017년 제 팬 KCON의 여자친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무대에서 댄스브레이크도 한 2분 정도 준비를 했고 그리고 핑거팁 시간을 낮춰서 오늘부터 우리는 까지 3곡이나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가 일본어를 아주 그냥 달달달달 외웠어요. 진짜 그냥 누가 축치면 이렇게 바로 축치면 축하할 정도로 열심히 외워서 정말 많이 이렇게 좀 편하게 대화를 하는 느낌을 낼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 이건 레드카펫 의상이에요. 저희가 오늘 의상으로 오늘부터 의리는 때 입었던 세라복을 입는데 약간 너무 오랜만에 입어가지고 좀 걱정해요. 뭔가 핑거팁 탕탕탕 이런 거 재복 이런 거 입고 갑자기 세라복 랄라 샤랄랄라 이런 거 저희는 아직 소년이거든요. 주름. 소원 언니가 찍은 거야? 이거 예쁜데 내가 찍은 게 더 예쁜데? 제가 찍은 거에 차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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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저희는 هو인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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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소매를, 빈 소매를 잇는 날씨가 되었습니다. 곧 예자매의 생일이 다가오는 그 말이죠. 저랑 예린 언니랑 장난으로 막 평소에 어디 가면은 예린 언니 셀카 찍거나 저 셀카 찍거나 이러면은 서로 옆에 껴가지고 우리 예자매의 생일날 그 공지 올릴 사진 남겨야 된다고 하면서 옆에 찍어두거든요. 저희 생일을 기대하세요. 나는 3번 3번을 골랐다. 기러기처럼 버디에게 날아가겠다는 의미를 두도록 할게요. 기러기처럼 자, 그러면은 인사하기가 너무 많아. 인사하기가 너무 많아. 오늘은 지휘벤도댄스! 감사합니다 먹으러 왔어요 먹으러 오세요 먹으러 왔어요 먹으러 왔어요 프랑스에 やってまいりました 帯びましょう はいお願いします 皆さんで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何も関わらずあちらのKPONステージでは 素敵なパフォーマンスを見せてくれました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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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엘수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KCON 재팬을 드디어 무사히 무대를 맞췄죠. 끝났나요? 진짜 리허설을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모델때 느낌이 굉장히 색달랐잖아요. 멤버들도 너무 멋있었고 팬분들도 너무 대단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본어 정말 열심히 연습해왔는데 딱 춤추고 말을 하려니까 뭔가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도 잘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네. 여러분들의 멸기, 멸기의 제 머릿속이 하얘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해온 댐프를 굉장히 좋아해주신 것 같아서 네. 꽂혔습니다. 좋았어요. 다지에서 저희 이렇게 환호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올 날을 기약하면서 여기서 안녕할까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맘속에 저장! 내 맘속에 저장! 이게 뭐야? 안녕! 이게 뭐야? 이렇게 하는 거야. 내 맘속에 저장! 끝! 내 맘속에 저장! 끝! 끝!